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.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의 인선마의 팀장입니다.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POP, 코드번호는 237-690입니다. 현재 시각은 6월 11일 금요일 1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. 오늘 또 주봉 마무리가 되는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. 일단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21선 터치를 오늘 했어요. 최근에 했죠. 최근에 하고 나서 꼬리가 좀 말리고 있는 형태예요. 그래서 누군가는 좀 받쳐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도 나쁜 흐름은 아니죠. 약 4% 정도 상승하는 4, 5%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전 1회의 넝쿨님께서 YTN에서 백신 주권 관련 기업 속에 방송에 STPOP이 있다. 예전에 넝쿨님께서 차트 분석 좀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었나? 어떤 분이 계셨는데 11층에 사람이 있다. 12층? 11만원? 거의 오늘 거의 다 다 도달하지 않았나요? 보통 투자할 때 매물대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이 있죠. 이런 구간, 이런 구간, 이런 구간, 이런 구간, 이런 구간. 보통 평당가가 11만원대라고 하면은 한 11만 7천원? 8천원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. 맞나요? 11만 8천원 라인. 여기가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이기도 해서 실제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세력들 평당가랑 좀 가까워요. 그러니까 세력들 평당가는 한 이 정도? 단기적인 평당가는 이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? 이 라인을 좀 약간 평당가로 보거든요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. 일단 얘네들이 올려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YTN에서 백신 주권 관련 홈페이지. 이런 데는, 이런 데 가면은 좀 괜찮은, 그 뭐냐? 어떤 기업인지는 나와 있죠, 잘? 올리고. 얘가 올리고가 좀 핵심이죠. 예전에, 작년에 올리고로 좀 올라갔던 구간이고. 그 다음에,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IR AR도 아닌 것 같고요.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네요.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? 내일이네요, 내일. 내일 9시 15분 YTN YTN 그리고 백신 주권 일요일에도 특집 방송 제약바이오가 미래다. 제목 좋다. 제목 좋네요, 되게. 이런 건 뭐지?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넥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 이런 기업들이 지금 DNA 백신 기반해서 하고 있죠. 미국 정부 주요원입니다. FTAIN 이거를 이겨내고 제넥신이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제넥신을 리뷰하고 있거든요. 예전부터 좋아하던 기업이었는데 MRNA 방식이 더 유명하다.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. 재미있군, 재밌네요. 여기에 가보면 대략적으로 다 나오네요. 다 나와요. MRNA 관련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 MRNA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, 말에, 작년 한 12월에 관련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LNP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를 조금 알았고 근데 그거를 또 STPOM에 LNP 기술을 도입을 한다. 아, 그 수입을 해서 가져왔다. 그거를 듣고는 아, STPOM이 괜찮구나. 라고 생각을 했죠. 아,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, 읽기가 귀찮네요 이거. 너무 길어요. 아, 제 스타일 아닙니다. 기사, 기사. STPOM이 아니라 기사. 오늘 같은 경우에는, 글쎄요. 여기 저점이 한번 이탈하고 보통 이렇게 저점이 이탈되면은 이제 뭐 많은 경우의 수를 두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직전 저점,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죠. 예. 직전 고점은 여기고 그 전에는 여기고 여기, 여기 이런 데가 다 개인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. 여기서 글쎄요.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? 음... 그럼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트렌드도 돌파가 나오는 거죠.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돌파하는 시점에서 눌림목, 여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는 뚫어줘야 됩니다. 대략 여기선 저항을 받아야 돼요. 여기까지 저항을, 저항 때까지 간다. 11만, 뭐 12만원 여러분들 평당가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간다.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그 댓글에서도 보이다시피 11만원, 12만원에 지금 평당가가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본전 구간을 또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뭔가 이거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식 이런식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런식으로 뚫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제가 바라는 건 한 이 정도 여기서 꼬리 달리고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꼬리 쭉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꼬리 생기면서 그러면은 눌림목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11만 1500원대 자리 이런 데 있죠. 핵심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들이 좀 있죠. 이때부터는 좀 시장 참여자들도 눌림을 막 많이 바라진 않아요.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가격이나 아니면은 위에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행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돌파할 가능성도 없고 실제 추세가 조금 반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런 하락 하방 세기 하방 세기 형태의 패턴을 좀 돌파해주고 추세 반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죠. 네.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일봉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했던 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나온다.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.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살짝 이탈한 건 맞지만 여기가 살짝 이탈한 건 맞지만 저는 매수 시그널로 바라볼 것 같아요. 매수 시그널로 좀 바라볼 것 같아요. 보통 3개의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동일선상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탈은 했죠. 당연히 한 10만원대에 이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양봉까지 나와준다? 그러면은 또 모릅니다. 이거 실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딱 이 정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. 네. SD팜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항상 검색하셔야죠. 네. 라이브 깜빡깜빡한 거 밑에 2021년부터 추천 종목 가보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. 어제는 뭐 상가도 나왔네요. 그리고 AP메신저 옆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또 텔레그라인방을 또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.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